요즘에는 면책사항이 레이저, 발바닥 티눈, 냉동운고술, 체외충격파, 면책이 안되는게 많아요 자 그러면 수수비보험 가입할 때 어느 부분을 체크해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수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과 가입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수수비보험의 꽃은 뭐죠? 바로 질병수두비죠? 질수에요 질병수두비 가입할 때는 연간 1회가 있어요 최초 1회도 있죠? 한생처럼 하지만 일단은 매회, 매회 사고 우려먹듯이 발바닥 티눈이든 백내장이든 대장용종이든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수비로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두번째는 생보약관, 생명보험에서 예전에 특화된 수수비였죠 특히 임신출산으로 인한 제왕절개, 그리고 치액, 치액 아닌가 치액인가? 치액 그 다음에 요실금, 이런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이 되는게 우리가 생보약관이라고 하는데요 생명보험에서만 보장이 됐던 수수비에요 그래서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 물론 여성분들 위주로 보장이 특화된 보장 내용이지만 중요한건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이런 쪽으로 보장이 되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구요 요즘에는 손해보험사들은 질병수수비가 50만원, 100만원밖에 안되요 물론 예전에 30만원에 비해 한도가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들이 워낙 동양이든, DB생명이든, 신한생명이든, 미래세시든 여러군데 제가 좀 있다가 각 생명보험, 손해보험, 수수비보험, 보장 내용들 각 회사마다 올려드릴건데요 중요한건 높은 안도로 가입이 되는 회사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면책사항이에요 자 질병수수비 예전에는 면책사항이 눈, 다래끼, 사마귀, 미용목적 이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보장이 됐어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근데 요즘에는 면책사항이 레이저, 발바닥, 티눈, 냉동, 웅고술, 체외충격파 면책이 안되는게 많아요 그래서 질병수수비 가입할때는 면책사항이 가장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질병수수비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게 바로 종수수비에요 종수수비 자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가입했던 구수수비죠 1호종수수비가 있구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수수비 1종부터 8종이나 1종부터 9종이 있어요 우리가 1호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절제, 절단 등의 조작으로 인해서 수술부위와 수술방식, 비관열이냐 관열이냐 요런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장이 돼요 하지만 1종, 8종, 9종이나 이런 신수수비죠 특히 1, 8종, 1, 9종 수수비도 신수수비인데 요런 수수비는 수술코드로 나오죠 그리고 연간 1회밖에 안돼요 하지만 1호종 수수비는 매회가 되기 때문에 1호종 수수비 특히 1호종 수수비는 생보 약간도 보장이 되지만 우리가 급여를 했다가 비급여 수술해도 1호종 수수비는 나와요 하지만 1, 8종, 9종 수수비는 우리가 급여를 했다가 비급여 수술해도 보장이 안되구요 못놈의 면책상도 많고 그리고 1호종에 비해 1, 8종 수수비나 1, 9종 수수비는 수술비 보험료도 많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1호종 수수비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1호종으로 그래서 매회 보장이 되는거 연간 1회보다 1호종도 매회 보장이 되는 KB나 삼성이나 현대, DB 아 DB는 1호종 수수비가 매회가 안되죠 질병 수수비가 매회가 되지만 DB 손해의 몸은 종수수비는 연간 1회에요 그리고 생보 약간 생보 약간은 위에 있죠 치액, 요실금, 재앙절기가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거 추천해드려요 또한 지금 1, 3종 특히 1종부터 5종까지 중에 1종이 40, 2종이 100, 3종이 200 이렇게 1, 2, 3종이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흔한 수수 있죠 뭐 전립선, 아니면 위용종,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체외충격파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1종부터 2, 3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4, 5종은 거의 중대질환으로 수술 확률이 많기 때문에 4, 5종은 높은 것보다 1종부터 3종 쪽이 높은 한도로 가입을 하시고 1, 2, 3종이 특히 비관열 비관열은 뭐죠? 카테터 네, 카테터 아 마우스 하니까 글씨가 개판입니다 내시경 네, 카테터 내시경 그리고 신의료기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비관열 수술이에요 비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이 많이 안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은 특히 1, 2, 3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하는 쪽으로 1, 2, 3종이 높은 한도로 가입을 하자 비관열 외에는 전부 다 관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이 되지만 우리가 엔드 수두비 같은 경우는 질병 코드로 질병 코드로 인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문구만 있으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리고 못놈의 연계 조건이 많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자체가 비싸요 그리고 질병 수두비와 종수두비와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질병 수두비, 종수두비, 엔드 수두비 같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굳이 엔드 수두비는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질병, 종수두비만 넣어도 실손보험과 함께 충분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엔드 수두비 같이 넣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질병 수두비와 종수두비 중복함으로써 요즘에는 잘 안 넣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급여와 그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금 급여 이런 부분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특히 정신병원과 유안병원 보장이 되고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연간 합산해서 병원비 보장이 되는 상지치 위로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두비 보험의 엄청난 이태 저 보험안가 지금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반 morals 80만원까지 요즘은 20만원까지 rechts 20 부분 10ille 요 dwell 일 sini